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귀한 특집 그러네요. 귀하면서도 귀한 특집입니다. 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을 오랜만에 저희가 이번주에 여러 대를 다시 만나고 있어요. 원플러, 비트로닉스, 월러스 오디오 그리고 오늘 소스 오디오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울트라웨이브 멀티밴드 프로세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오디오의 울트라웨이브 멀티밴드 프로세서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화한 오버드라이브와 트레몰로의 잠재력을 내세운 새로운 사운드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그 사운드의 핵심에는 다이나믹과 멀티밴드 프로세싱이라고 불리우는 다차원 접근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서는 기타, 베이스, 신디사이저의 음역의 스펙트럼을 각계로 분리시키는데 각각 분리된 음역대에서 하나하나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를 통해 음색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오버드라이브의 경우 울트라웨이브는 입력 시그널을 분리시켜 각각 분리된 음역에 드라이브로 입히는 것과 동시에 각 음역이 아웃풀 레벨도 정할 수 있어 두께감 있고 풍성한 디소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10개까지의 음역 밴드로 시그널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분리시킨 밴드 숫자만큼 튜브, 다이오드, 피드백, 옥타브업, 네거티브 플립 다이오드 등 다양한 오버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소스 오디오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뉴로 데스크탑 에디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만들어진 모든 프리셋을 페달로 바로 불러오거나 다른 울트라웨이브 사용자들과 서로 프리셋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37가지 밴드 스플릿 옵션 44가지 디소션 타입을 제공하며 멀티밴드 트래몰로 블록은 각 음역대로 파형 뿐만 아니라 데프스, 레이트, 스타트 타임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시퀀서나 아르페지에이터 이펙트를 연상시키는 경이롭고 놀라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고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체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컨트롤, 물론 간단하게 프리셋을 저장을 한 상태에서 무대에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 컨트롤 로브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뉴로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메이킹을 할 수가 있구요. 기존의 오버드라이브가 덩어리 하나의 EQ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스타일로 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친구는 덩어리 하나를 이미 열등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각 밴드마다 드라이브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파라미터 값들을 변화를 시켜주면서 굉장히 뭐랄까 연주자가 생각하는 극도의 디테일한 사운드를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사운드를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미리 다운받아 놓은 소스 오디오 뉴로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들어보구요. 앱 내부의 파라미터와 이펙터 컨트롤 오브를 변경하면서 변화되는 사운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총씨 핸드폰에다가 다운로드를 이미 받아놨고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3.5 단자 요즘에는 물론 삼성폰들도 3.5 단자를 없애고 있는 추세지만 아이폰에는 3.5 단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꼬다리 젠더를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이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인풋2에다가 연결을 하면 바로 이 뉴로 앱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뉴로 앱을 켜볼게요. 뉴로 앱을 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펙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다뤄볼 울트라 웨이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일부 모델에서는 이 꼬다리를 연결을 해도 앱과 연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모든 모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XR에서는 연동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입사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설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스위치 오디오 아웃풋 채널이라든지 인버트 오디오 아웃풋 페이즈 이거를 활성화 시키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본체와 연동이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본체 원래 오리지날 지금 세팅되는 사운드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스 오디오 하면 약간 공간계나 위상계 쪽 물론 드라이브 페달도 나오긴 했었지만 굉장히 성견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힘있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이제부터 뉴로 앱을 사용을 해서 몇 가지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얼마나 소스 오디오의 연구진, 개발자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미친놈들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주를 해보시면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먼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파라미터 값들만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재밌는 게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셔서 팩토리 세팅도 팩토리 세팅이지만 커뮤니티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울트라 웨이브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여기다 올려놓은 프리셋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팩토리 프리셋을 먼저 들어볼 텐데 더 옥토퍼스, 디옥토퍼스라는 프리셋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프리셋에 손가락을 얹은 다음에 왼쪽으로 스와입을 해주시면 에디트라든지 나머지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에디트를 눌러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고 간단하게 프리셋을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피규어 88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다음 피규어 88 사운드 라이트 터치 옥타브 라이트 터치 옥타브 라이트 터치 옥타브 스펙트럴 아르페지에이터 그렇습니다. 한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스펙트럴 아르페지에이터 스펙트럴 아르페지에이터 좋습니다. 이제 커뮤니티에 팩토리에 올라와 있는 프리셋들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보증이 된 소스오디오사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이기 때문에 볼륨 밸런스라든지 이런것들이 잘 맞춰져 있는 스타일이구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프리셋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112라는 아이디를 쓰는 어느 나라에 있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연주자가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놨는데 타이텐 스무더 라는 프리셋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거의 굉장히 좋은 클린톤 힘좋은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끄고 클린사운드 한번 이 정도 볼륨 양인데 지금 완전 앰퍼 거의 폭발 직전이거든요. 건우씨 당황하는거 보이시죠? 지금 피크 뜨고 난리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뉴로앱을 이용한 파라미터값 변경도 재미있지만 혹시 이 상태에서 스테이지에서 컨트롤 로브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한지 볼륨을 좀 줄여 볼게요 줄어들죠 약간 이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프리셋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 가서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약간 미세하게 조절을 할 때는 스테이지에서 간편하게 편하겠는데요 사용을 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원치를 한번 시켜보고요 진짜 도라이 같은거 하나 걸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디스토션 펀트 퍼즐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퍼즐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에픽패드 에픽패드 퍼즐한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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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껐다가 퍼즐한 사운드 퍼즐한 사운드 유저들꺼는 볼륨이 좀 작네요 역시 집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볼륨을 좀 올려서 퍼즐한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재미있는거 없을까요? 아 이 커뮤니티에도 소스 오디오 오피셜에서 직접 제작해서 올리는 프리셋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무빗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 그 본조비 사운드 느낌도 좀 들고요. 확실히 이 오피셜에서 제작해서 업로드한 프리셋들이 볼륨 밸런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밸런스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세븐 더스트. 세븐 더스트. 고맙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지금 대부분 베이스. 네, 여기. 어, 이것은 개인 연주자가 또 올린 건데요. X 드라이브웨이. 그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 안 들리네요. 그쵸. 듀얼드라이브. 확실히 좀 유저들이 올리는 톤들은 좀 점잖네요. 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이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연주 계속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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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백지 위에서 좋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고가의 크레파스나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소스 오디오의 뉴로 앱 같은 경우는 UI가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실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이펙터를 하나를 사고 그 위에 사용을 하다가 물려서 이제 창고에 처방 된다든지 이런 일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이펙터를 쓰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기분을 과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는게 사실입니다. 다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브랜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컨트롤 자체를 블루투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사운드를 바꿀 때 이 TC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픽업에다가 빔을 쏴서 컨트롤 한다면 이 친구는 아직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고 3.5핀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5핀을 제공하지 않는 핸드폰에서는 이런 젠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죠. 어 즉각 즉각 반응을 하고 이제 딜레이도 없고 이렇게 리턴시도 없고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연주자가 원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변경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드라이브 위에 드라이브였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운총씨 오늘 이 울트라위브 만나보셨는데 물론 저랑 운총씨 취향은 아니에요. 이런 취향은 또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거를 하나를 구입을 하면 하루종일 가지고 놀겠다. 하루종일 가지고 놀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오늘 만나보신 소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소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 프로 연주자들이 굉장히 페달 보드 위에 많이 올려 놓는 페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검증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다채로운 톤들을 메이킹 할 수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용의점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공간계열 모듈 쪽이 아닌 그러니까 뭐 오버드라이브 프리 아니면 아까 뭐 지금 중간에서 보여준 뭐 물론 모듈 계열도 약간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뭐 어쨌든 드라이톤 계열이죠. 앞단에 있는 사운드를 굉장히 다채롭게 쓸 수 있는. 제가 약간 좀 놀랐던 부분은 퍼즈에서 오버드라이브 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프리적인 사운드를 좋은 프리 역할로써 기타의 부스터를 당겨주고 이런 사운드 자체를 메이킹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접하실 때 어 나 좀 퍼즈 톤을 다채롭게 쓰고 싶은데 좀 특이하게 만들고 싶은 이런 접근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아 내가 어쩔 때는 퍼즈도 써야 되고 어쩔 땐 프리드로우도 써야 되고 어쩔 때는 좀 약간 모질 계열도 필요한데 아 뭐 어떻게 하나로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 아예 보드는 한정적이고 이거 이상 늘리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그걸 다 구비하게 해서는 어 내 가진 예산에서 많이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좋은 선택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었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울트라 웨이브 멀티밴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리뷰를 보시면서 아니 왜 저거밖에 안 보여줘?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울트라 웨이브의 사운드들을 들려드렸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앱을 켰을 때 처음 보이는 프리셋 사운드만 들어보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렇습니다. 편집도 가능하고 저장도 가능하고 또 이제 다운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하얀 백지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춘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총씨 먼저 울트라 웨이브 월티밴드 프로세스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을 드리겠습니다. 제로는 준비되었다. 완성은 당신이. 요렇게 드릴게요. 여러분 뭐 제로는 준비됐습니다. 뭐 지금 뭐 거의 못 만드는 톤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톤 계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구매하셔가지고 두고 척척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나의 페달 보드가 좁고 나는 여러가지 톤 다채롭게 써야 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겠죠. 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그려라! 이렇게 한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소스 오디오 항상 만날 때마다 어떤 이펙터들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수식어를 달고 나오지만 실제로 한정적인 사운드인건 사실이거든요. 진짜 미세한 그 노브 조작 아날로그 노브 조작을 통해서 연주자가 정말 디테일하게 만졌을 때 무한에 가깝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정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 소스 오디오의 모든 이펙터들은 진짜 말 그대로 무한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방대한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전 초창기 소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공부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자꾸 드렸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도 손쉽게 접근을 해서 귀로 들으면서 사운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든 만족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독특한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점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소스 오디오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브랜드고요. 시간이 지나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다른 기능을 추가를 함으로써 연주자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높이는 브랜드입니다. 평소에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이펙터 원하셨던 연주자분들 아니면 나는 조그마한 사이즈에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매장 오셔서 뉴로잎 연결하셔가지고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톤 덕후들한테는 최고의 이펙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다채로운 톤을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방문해서 꼭 한번 쳐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